안녕하세요. 먹티 조사은 백아스입니다. 조사를 하는 도중에 역겨운 먹티를 한 와우를 발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6월 9일이고 스포츠 세폴더 베팅을 한 뒤 당첨이 돼서 환전신청을 누르니까 전화가 옵니다. 규정 위반을 했다고 원금으로 다시 베팅을 하려고 하길래 싸우기 싫어서 꺼지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진짜 웃기고 어이없는게 베팅을 한 뒤에 정상 베팅인지 물어보고 확인까지 받았는데 적중이 되니까 규정 위반 드립을 칩니다. 그냥 먹티 하려고 운영하는 거짓새끼들이에요. 절대로 이용하지 마세요. 다른 안전한 곳을 찾으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찾기 힘드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빠르게 찾아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먹티를 당한 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저희 베가스 커뮤니티로 먹티 제보를 하시면 확실하게 저격을 해드립니다. 제일 처음 제보를 하시는 분에게 소적인 선물을 드리고 있고 허위 제보를 한다면 연구탈퇴 대상이 되니 진심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